덜 여문 국산 청밀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상숙 박사팀은 일찍 수확해서 아직 익지 않은 국산 청밀이 암세포 증식 억제와 항산화 활성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삭이 나온 지 30일 된 청밀과 45일 된 일반 밀의 추출물을 비교한 결과 청밀 추출물이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50% 이상, 항산화 활성은 30% 이상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밀의 98%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 밀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기능성 신제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